어디서 사셨어요? 이거 노량진에서? 어. 우와! 엄청 두껍네. 이게 다리야? 어머 어머 너무 크다. 다리가 얼마나 한 거야? 너무 무섭다. 이야 다리 두꺼운 거 봐. 야 이게. 야 음식 참을 때. 그냥 조리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이거는. 아니까. 우와 진짜 크다. 문호 박사님 이 정도면 부왕도도 되겠네. 야 이거 부왕도 되겠는데? 야 이거 형 진짜야. 봐봐. 문어는. 여기 나온다. 여기 나오잖아. 탈출하잖아. 원래 문어 탈출해. 알아? 그럼 문어 탈출한다. 이거 봐 탈출한다. 이거 봐 탈출한다. 안 돼 탈출하면. 아름 빼라고? 지가 나오지 얘는 나오잖아 지가. 진짜 대왕 문어다. 우와 이거 큰 거 봐. 우와 어떡해. 여기가 이를걸 여기야. 당황하셨다. 진짜 당황하셨다. 자 봐. 와 이거 여기서. 야 야 야. 우와. 야 이거. 야 야 야. 우와. 야 이거. 야 야 야. 야 이거. 이거 육사필진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이거는 대식당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우와 형. 우와. 우와. 이거 어떻게. 우와. 저거 한마디로 잔치하겠는데요. 우와. 얘를 기절시키는 방법은 내가 검색해 봤는데. 기절하려면 얼음에다 넣으면 기절한대요. 야 진짜 기운이 없나보다 빠진다. 그치 그치. 기운 없지. 어떻게 알았어. 기절히 찾아봐. 아내를 위해서 반죽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네요. 아우. 그러네. 하하하하. 그런데 형수님은 종국이 뭐가 좋대요? 그러니까 아들이면 좋겠대요. 아. 아들 있잖아. 효자. 효자 노릇하고. 맞아요. 또 일단 건실하고. 아. 건강하고. 자기 관리 잘하고. 자기 관리 잘하고 또. 동생 있잖아. 저랑 동생 보면서 이렇게 한숨 쉬면서 아유 종국이 같은 아들이면 좋겠다. 항상 동국이 같은 자식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유 종국이 같은 아들이면 좋겠다. 항상 동국이 같은 자식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머님들이 되니까 엄청 좋아하는 데잖아요. 어머님들이. 어머님들이. 하하하하. 응? 아 이제 끌러봐야 돼. 아 소리가 나. 어 끌고 있어. 여기다 했어야 돼 정작에. 여기다가 발을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 아버지 할 수 있겠어요? 아 그거. 아 이거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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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하시지 하시지. 장갑을 하시고 하시는 게 낫잖아. 어 조심하세요. 다리를 잡으시고. 자 여기. 자. 아버지. 배윈 저장으로 받는 게 아들 아이가 ethnicity 아이고 있어서 fifteen 원은 없으신 candlik functions. 에asВот beforehand. 아 emergencies. 아마 karenaimizi 지금. 아이고 빼고. 오예.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그런데 이게 아까 그 봐. 되게 신기하네 진짜. 아니 넣으세요. 아니 넣을게요. 아니 넣으세요. 맛있겠다. 어세데 넣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10분 하면 시간이 중요한데 사실 지금 문어 이거 요리로는 너무 썰렁해요 그러려면 종국이 또 어머니 팬이라니까 너가 그때 수민 선생님한테 배웠던 그 겉절이 있잖아 아 짠 겉절이? 골고루 양념을 해야 되니까 여름에도 이렇게 양념을 얹어낼게 야 나와 내가 할게 아우 쟤는 뭐 해보지도 않고 저 먼저 니가 딱 해드리면 숙회가 딱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어머니 우시죠 진짜 어 좋은데? 주가 아... 이러면 그때 나랑은 안 받으시겠다 진짜 보니까 이렇게 자르더라고 너무 포름색이 너무 많으면 또 진짜 아예 안 해본 사람이구나 씻어놓은 건 줄 알았네 기억이 안 난다 아이 걱정이다 근데 원래 이렇게 허연 거예요? 너무 허연데? 허연 거예요? 이게 저는 약간 좀 빨간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니지 모두를 위해서 해야지 숙절이 한 번 씻어놓은데 원래 아니야 너무 족양가해서 좀 하얘니까 너무 하얗고 맛없게 생겼어 맛없게 생겼다니 맛없게 생겼다니 고춧가루를 더 넣어야 하나? 아니야 지금 이게 되잖아요 이거 지금 아빠 솔직히 아빠가 직설없고 하다보면 괜찮아 이게 약간 좀 더 일단 아빠 삼꺼야 돼 지금 이게 물건대 지금 다 넣었는데요 팔을 봐봐요 팔을 아까 맹맹하신가요? 짜게 됐나 아무 맛이 없나 봐 다 괜찮은데 설탕 좀 더 넣어야 되겠어 설탕을 설탕만 조금 넣어놓고 고춧가루 조금 넣으면 되겠어 아 다 좋은데 타격감이 없어 어쩌면 딱 타격을 지금 냄새 엄청 좋아 아빠 어 이거 그냥 찔러 볼까 또? 그냥 버리기 아깝지 찔러 보자 어머머머 무슨 해물탕 같은 냄새 나요 어 진짜 건강한데 야들야들한 것 같은데 얘를 줄러 올까 싱크대로 됐어 아이고 맛있겠다 우와 좋네 좋네 엄청 크네 이리로 갖고 와 이리로 갖고 와요 예쁘게 딱 자르셔가지고 무섭다 근데 저장면 무섭다 근데 저장면 도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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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한테 계속 잘 못 잔다 그럴 수 있잖아 갑자기 중간에 악몽 꾸다가 어? 잘 됐다. 이거 뭐 자르는 법은 뭐 따로 없어요? 잘 되네. 회 썰듯이 딱 자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맛있겠다. 사선으로 하면 좀 넓죠액하게. 진짜 야들야들해 보인다. 이거 그러면 생각보다 잘 익었다. 형아 드셔보시면 안 되나? 먹어봐요. 찍어 먹어야지. 그냥 먹어도 되지 않을까? 그거라도 한번. 식감이 어떤지. 괜찮아요? 되게 질기게 생겼는데 이거.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아 괜찮네. 아 맛있겠다. 딱히 잘 익었네. 단무안 죽인다고 하거든요. 응 응 응 응. 아무래도 너무. 꼬랑지로. 꼬랑지로 하면. 꼬랑지. 어휴.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드님하고. 저쪽에 가서 앉아 있으러 그래. 저쪽에서. 엄마, 엄마. 여기 앉아 계세요. 여쭤보셔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셨어요. 오랜만이에요. 우리 전 기획서 사장님. 당연하죠. 그런데 변화가 없으시다. 똑같죠. 엄마. 마음에 좀. 잠깐 눈 한번 감아보세요. 왜? 눈 한번 감아보세요 잠깐. 나. 자 하나. 둘. 서프라이즈. 걸려? 안녕하세요. 팬이라고 하셔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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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films 때문에 서로 이렇게. 왠일이야 이 월드 스타가. 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로 좋아하시네. 추억이다. 어머. 아, 저 여기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일단. 인물이 좋으시다. 엄마가 너무 좋아 하셔가지고. 어머. 어떡하지? 서운하네요. 사장님 죄송해요. 진짜다. 진짜예요. 사실 앉으시죠 앉으시죠. 우리 동생도 앉아요. 사실 우리가 정광 형님으로 정했어요. 아버님이라고 하려다가 사실 종국이를 너무 좋아하신다고 해서 이벤트로. 종국이를 너무 좋아하신다고 해서 이벤트로. 네 저거 뭐야? 이벤트로 종국이와 문어. 종국이와 문어. 문어를 너무 좋아하셔서 결혼하셨다고. 이건 뭐예요? 직접 만드신데. 직접 이렇게 하트로 하셔서. 직접 하트. 직접 하셨어요 다. 직접 이렇게 하트로 하셔서. 야 하트. 하트. 하트 문어. 직접 하셨어요 다. 야 하트. 하트 문어. 직접 하셨어요 다. 요리 이벤트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이지. 이거 뭔지 한번 딱. 뭐야 이거 뭔 거 같아. 이거는 뭔지 한번 딱 보시고. 뭐야 이거 뭔 거 같아. 이거 보시고 다른데. 아니 가봐 의미가 뭔 거 같아. 가봐 의미가 뭔 거 같아. 아니. 전성의. 전성의 하트. 전성의 하트. 야 딱 알아보시네. 문어로 이렇게 이름을. 세상에. 문어로 이렇게 이름을. 세상에 고생 좀 했겠네. 나 진짜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야.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야. 나 이혼 안 하고 살았더니 이렇게 좋은 나라. 어디? 월드 스타 하고. 아이고 야. 월드 스타 하고 반장님께서 오셔서 생일상을 만들어내 주는 거 웬일이야. 이거 직접 한 거예요. 아니 이건 제가 직접 했고요. 어머머머머 세상에. 어머 이렇게 예쁘게. 아니 이거 제가 직접 했고요. 그런데 약간 또 다른 걸 좋아하신다면서요. 이거 제가 그럼 먼저 먹는 거예요? 어, 잠깐 너 먹어보기 전에. 어, 잠깐 너 먹어보기 전에. 종국 씨. 종국 씨. 우리 집에 왔어요? 우리 집에 왔어요.